안녕하세요. 지구과학의 뉴미터 함석진입니다. 제가 드디어 컴플릿 시즌 2와 함께 돌아왔습니다. 원래 이거 제가 컴플릿 시즌 2를 7월에 오픈한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사실 7월에 오픈은 했습니다. 여러분 이 페이지가 7월 31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열렸거든요. 겨우 기한을 맞췄다.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잘 만드느라고 제가 너무 끝까지 수정을 하고 뭐 문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어요. 그래서 7월 마지막 날에 오픈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제 소개는 이제까지 많이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바로 넘어가고요. 바로 모의고사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. 이번에는 4개의 고난이도 모의고사로 준비를 했습니다. 사실은 제가 6평 때 컴플릿 시즌 1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면서는 그땐 6평이니까 사실 아직 학생들이 공부가 덜 됐다는 게 제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나타난 실제 사례거든요. 학생들이 공부가 덜 돼서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 사실 요즘에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들이 유행이고 그런 게 인기가 많은 건 저도 알았지만 그러나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들을 학생들이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기출이 좀 들어간 모의고사 8개랑 고난이도 모의고사 두 개를 했던 게 시즌 1이었어요.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. 이번에는 4개 모두 고난이도 모의고사로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고난이도 모의고사에 대한 철학은 그렇습니다. 너무 지엽적인 문제나 계산이 너무 신기한 문제는 사실은 실제로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는다. 수능에서 계산이 막 희한한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. 그런데 생각을 좀 특이하게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제까지 풀어본 적이 없던 새로운 풀이를 요구하는 신유형이 나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에 제가 좀 쉬운 모의고사 앞에 8개를 앞에 배치하고 어려운 모의고사 2개를 뒤에 배치를 했더니 학생들 중에서 약간 앞에 모의고사의 인식이 너무 첫인상이 남아가지고 좀 쉬운데요? 너무 쉬워요? 선생님? 이런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운 걸 앞에 배치했습니다. 여러분. 그래서 앞에 모의고사 풀어보고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. 네. 그리고 다만 어렵지만 이게 절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. 전 절대 그 선넘 모의고사는 내지 않습니다. 교과서에 있는 내용, 제 더 시크릿에 있는 내용인데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조금 어렵습니다. 1, 2회가 좀 더 어렵고 3, 4회는 조금 쉬워요. 1, 2회에 비하면은. 그래서 1회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학생은 1회 보고 예를 들어 점수가 너무 폭망한 학생은 3, 4회를 보면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2회도 어려우니까. 1회 초에 본인이 난 아직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는 준비가 안 됐어. 이런 학생은 3, 4회를 먼저 풀어보셔도 좋고 기본적으로 하여간 4개의 고난이도 모의고사인데 지엽적이지 않고 괴랄하지 않은 문제들로 만들었다. 이렇게 알아주시고요. 두 번째는 이번에는 제가 매주 등급컷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. 이거를 제가 한 방에 모의고사를 내면서 말씀드리지 않고 이걸 등급컷을 매주 공지사항으로 공개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저는 인강만 하지 않고 현강도 하기 때문에 현강 학생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현강 학생들이 보고 그 통계를 좀 봐야지 저도 등급컷을 알 수 있어요. 제가 무슨 등급컷을 한 이 정도쯤 될 거여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.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등급컷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매주 공지사항으로 등급컷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보시고 아 내 위치가 이 정도쯤 되는구나 하고서 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는 봉투 안에 오답노트 샘플 페이지를 제가 수록을 해서 여러분 이제는 오답노트 만들어야 되거든요. 8월에는 제가 뭐 이전에 오답노트 만드는 방법 캐스트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형식이 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형식을 이렇게 그냥 제공을 해드리는데 사실 오답노트는 당연히 여러 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모의고사 봉투 안에 오답노트 노트를 넣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로 인쇄를 해가지고 이걸 넣어드리고 세 장을 넣어드렸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사하기로 다시 다니신 학원이나 아니면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복사하기로 여러 장을 복사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30 바인더 적당할 것 같아요. 30 바인더로 여기 구멍을 이렇게 뿅뿅뿅 뚫어가지고 30 바인더에 이걸 넣으시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고 제가 나름 이거 사이즈도 고려해서 만들었거든요. 틀린 문제 여기 붙이시고 옆에 틀린 이유랑 관련 개념 같은 거 쓰는 항은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. 그리고 오답노트 어떻게 쓰는지 가이드 페이지도 그 바로 뒷면에다가 이렇게 설명서도 적어놨어요.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샘플 페이지고 이걸 혹시 잃어버리는 걸 대비해서 제가 세 장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30 바인더에 따다닥 붙여가지고 틀린 문제 특히 제 모의고사 보고 틀린 문제라든가 6평 보고 틀린 문제라든가 다른 사살모의고사 보고 틀린 문제들을 붙여서 오답노트 정리를 해주시면 반드시 9평은 잘 보실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해설강의 업로드 일정은 다음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지금 8월 초에 OT를 찍고 있고요. 다음 주부터 한 강씩 한 강씩 해설강의를 업로드 해가지고 9월 전에 이렇게 다 완강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9평을 완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업로드 일정을 잡았습니다. 네 여러분 제 컴플릿 시즌 2와 함께 9평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